카카오가 올해 2분기에 매출 1조 8,223억 원, 영업이익 1,71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35%, 5% 증가한 수치이지만 시장 전망치는 소폭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부문별로 보면 플랫폼 매출은 전분기 대비 5%,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22% 증가한 9,30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톡비즈 매출은 전분기 대비 2% 줄었으나 지난해 2분기보다 16% 증가한 4,532억 원을 기록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. 포털비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% 감소했지만 콘텐츠 부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1% 증가한 8,91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.